세버리야가리 세버리야가리 다스케월 아 볼 올오버버ska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이저포인터 ah 뭐야 관련된 인지폐량 인지용 꽝 광선 입술기 꽃샘츄 A2 미라손 세머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세한 인공지능 배아리 디펙트가 겨우 이 정도로 배아리 보전을 했는데 피가 찼어 꼽기 대 꼽지 않기 전기역학 서지 편향 전기역학이 나은가 서지 편향이 나은가 전기역학 서지 편향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끝문제 여행학 서지 편향 고기에서 소스 이 힘은 대체 뭐지? 이 힘은 대체 뭐지? 오셋 체력 괴로쌉니다 체력 괴도사 엄청 쉽게 잡네 체력 괴로 쌀 그리고 역자력 괴로쌀 reiben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미라손님 리팩트 엄청 잘하시네요. 옆집 중갈로 구매했고 스피를 타시던데 미라...순손님 뭐야 이게 게임이야? 이게 게임이야? 이게 게임이야? 이게 게임이야? 아 맞아 이게 게임이야 아저씨 그거 넣는거 아니야 슬더스 졸라 쉬운 게임이네 어 없으세요 근데 방어 방어 올릴 거 챙겨야 되는데 방어 올릴 거 챙겨야 되는데 방어 올릴 거 챙겨야 되는데 방어 방어 뭘로 올려 방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세상에 정령 이게 디펙트란 말인가 강화가 필요한가 강화란 약한 것들이 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약하다는 게 뭘까 강화를 한다는 건 무슨 기분일까 왜 강화를 해야지 호호 헤헤헤 어... 없었어요 야 디펙트 개세지 않냐 10 베이비 10 베이비 10 베이비 10 베이비 창년 «분배» 5 베이비 10 베이비 as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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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간다. 도개자 마스터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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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 야 쓰레기 작은 쓰레기 보여주마 폭풍 쓰레기 간다 Posted 짱머리 항아리 아 속었다 공격하네 진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설희탱형 후다다다다다다 93번 93번인데? 감히 이 디펙트에게 맞서다니 흠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디펙트 심장 싸움 수준 미응 실화이야 진짜 첨탑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그 찐따 같던 디펙터가 맞나? 진짜 왓처는 전설이다 아니 왜 왓처가 전설이야 그 찐따 같던 디펙트가 맞나? 정말 왓처는 전설이다 왓처가 전설이긴 하지 왓처가 전설이긴 하지 디펙트 전설이기 때문에 così 치고 매일